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입니다. 4월 26일 오늘의 장중 체크포인트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양대증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1.02%, 코스닥은 0.15% 상승하는 흐름인데요. 전일 미국 증시가 하락마감 하긴 했지만 오늘 코스피는 1%가 넘는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AI 기대가 확산되며 반도체 기업들이 강세를 보이고 밸류업 가이드가 5월 2일 발표된다는 소식에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며 코스피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여겨지는데요. 반대로 코스닥은 시가총액 대형주 위주의 차익 메모리 출회되며 일부 상승분을 반납하는 모습이라고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와중 최근 화두에 오르고 있는 하이브의 주가는 5%에 가까운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일 하이브는 고소장을 접수한다고 밝혔고 이에 대해 민희진 대표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부당하고 억울하다는 내용들을 호소하며 이에 대한 내용이 주가의 악재로 반영하고 있다고 여겨지는데요. 관련 내용들은 계속해서 추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향후 5년간 미국 내에서 16만 킬로 규모의 송전선을 개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내 전선업계가 금일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북미 전력망 교체 사업 수주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는 상승 동력을 꼽아볼 수 있겠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필두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추진 중인 미국은 송전선을 포함한 전력 인프라 확대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미국은 새로운 지역의 전력망을 건설하고 기존 전력망의 송전 효율을 높이기 위해 전선 등을 교체할 전망이라는 내용입니다. 삼성 사장과 구글 부사장이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얘기가 나왔을까요? 노태몬 삼성전자 사업부장과 리그 오스터 사업 총괄 부사장은 서울 모처에서 최근 만나 인공지능 파트너십 강화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리그 부사장은 노태몬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다면서 우리의 파트너십은 그 어느 때보다 견고하고 양산은 인공지능 협력과 앞으로 다가올 더 많은 기회를 기쁘게 생각한다는 등 긍정적인 뉘앙스의 글들을 올렸는데요. 2010년 안드로이드 운영 체제를 시작으로 연을 이어가고 있는 두 기업의 행보가 계속해서 확대될 수 있을지 기대를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의 테마 흐름입니다. 오늘은 전력설비 관련주, 반도체 관련주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약세인 테마로는 HLB그룹주, 광고 관련주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의 장중 체크포인트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